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외출이 꺼려질 때가 많죠.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도 함께 줄여 환경을 지켜나갈 때입니다. 마포구에서는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여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를 실시하는데요. 주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포구는 오는 17일부터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합니다.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는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시민실천운동으로 참여한 시민은 주행거리 감축 결과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의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유료비 절감 효과도 기대됩니다. 4월 17일부터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서울시 전체 5만 명 모집이 완료되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가입 대상은 서울시의 주소를 둔 시민으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 승합차 소유자이며 본인 소유 차량 한 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